시작 알 roar의 매치은요. 일단 제 꿈이구요 UNDEFEATED IN HIS UFC COREAR HE'S THE FAN FAVORITE The Korean Zombie, CHAN SUNG grated 아무래도 스트라이킹에 많이 치중한다는 점? 그런 거는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도가 이긴다고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.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큰 기술 한 방에 있다는 게 알도한테는 가장 크죠. 저는 조금씩 조금씩 갈라오는 스타일이고 알도는 한 방에 케이블 시키는 스타일은 좀 다르죠. 제앤성 정 정 has done it again. How about the Korean zombie? 그라운드에서도 많이 약점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쪽으로도 파고들 생각이 있고요. 조절도 경기 대신 있습니다. 그런 생각이 안 냈으면 처음부터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종합격투기를 할 때부터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가 앞에 있는데 절대 쉽게 포기는 안 할 겁니다. 그리고 다시 목표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목표가 ven지 Ellie. 그리고 이제 목표가 배신илась. 그리고 다시 목표가 되었을 때 그 목표가 나갈 것은 목표가이 철대가 적혀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